당신 누구냐고 하지마라니까 당신! 하지마라!! 야..뭐야? 꼬마야..하지마! 제보자분께서 오늘 제보를 해주신 곳 역대급이 될지 혹은 귀에 폭망이 될지 가보면 알겠지라우 예이스 오늘 제보자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뭐다? 뜨끗뜨끗한 신상이다 왜냐면 여기는 발길도 좀 없던 데라서 거의 한 2007년? 그때부터 아무도 간 여기 비제이 딴 분도 간 분들이 없으신거에요 2007년이면 한 12년이 지났네 여기 처음이실거에요 만약에 마이콜님이 가시는거면 처음 최초로 가는거에요 아 꽤 천지겠다 제가 한 이틀전에 한 번 갔다왔는데 두 명이서 저희도 무서워갖고 처음에 막 멈..엄청 한 30분? 40분 동안 멈친번췄 했어요 그 앞에서 들어갈까말까봐 고민 엄청 하고 여기서 지금 하면 얼마나 와야죠? 3kg 3kg 가깝네 3.5kg 정도 3kg 오늘 가깝네 3kg 오늘 가깝네 말은 사유지라고 되있는데 운영된 지인이 없는걸로 알거든요 엄청 오래되고 엄청 오래되고 제이 보이신 시즌자 분들에 한해서 뵙고 싶으면 거리가 맞으면 어제 방송 한대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한거에요 여러분들 음 여기 뭐 특별한 사유는 없는거죠? 일단 여기는 너무 오래되고 저희가 처음 발견해가지고 없고 그런 사유는 없는데 근데 오늘 가는 데는 제거될 때는 솔직히 혼자는 힘들어요 저희 어제 두 명 들어갔는데 남자 둘이서 갔는데도 한 40분? 앞에서 너무 망설였어요 창피한데 조금만 더 앞에서 막 창피한데 막 망설였어요 엄청나게 진짜 조금만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또 그래라 또 주작이라 그래라 또 짠다 그래라 또 사전에 또 뭐이 했다 그래라 어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 응 갔음 응 2019년 8월 24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비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러분들 아까 제고자국께서 여기 저 근처에 보면은 이 초입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 장소를 모른대요 바로 옆에 사는데도 여기에 저기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누가 뭐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누구.. 뭐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어 call 뭐가 있는거같은.. 아닌것이 아니구나.. 누구십니까~? 아..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하지마라니까, 당신! 하지마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땠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안되겠습니다.. 메인 가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메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폐수영장! 제보자본 말로는.. 어마어마하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실화.. 해장.. 멈히.. 헉 헉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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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뭐야..? 자리에 힘 풀렸다!! 가려진 그 땐 틈 사이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지 말자! 장난하지 말자! 이제 장난 그만 하겠니? 장난 그만 빗때문에 그래? 빗때문에 그래 지금? 빗낫혔어 꼬마야 어딨어? 꼬마야 어딨어?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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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꼬마야! 하지마! 꼬마 아니지 너? 꼬마 아니지 너?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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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흐으으으으으으 부분 으앙율에 comp IP 수κι ΜΟ X 3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찾았어요 기운이 여기 다 몰려있네 기운이 여기 다 몰려있어 탑 탑 스윗 아멘 세스코 해버리기 전에 짜리 안가 바퀴벌레 세스코 해버리기 전에 짜리 안가 바퀴벌레 세스코 뿌려버리기 전에 짜리 안가 세스코 뿌려버린다 화나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화나셨죠? 그러시죠 여기 여기 와서 화나신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거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신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화나신거죠?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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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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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담배를 한 대 드려볼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담배를 한 대 빨리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적이 아니라 회유를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내야 됩니다 이끌어 내준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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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파이팅 꺼져 버렸네 꺼져버렸어 어느정도 잘 타다가 꺼져버렸네 방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딱히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딱 하나의 망자의 기운 한 명 한맥망자의 기운이 유독 세요